비퍼러 해드리고 있거든요? 네. 비포 해볼거에요 한번 해볼게요 모델이나 연예인이 아니어서 입술이 지금 많이 폈어요 자매손을 차단을 해야지 저 안그러요 목에 털도 안 맞으니까 아 저희 웬만하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지금 여기 이쪽에서 메이크업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조금 개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냥 터치하시면 이렇게 돼요 많이 안 나고 자연스러워서 이제 뭐 하시나요 이제? 미역해 카페를 가신다고 미역해 카페? 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어요 아까보다 근데 막 엄청나게 하셔야 되고 청소리는 거 오 눈썹 틀어졌다 아까보다 눈썹 틀어졌어요 아까보다 오케 아까보다 오케 피비크림 피비크림 네 그래서 목 되게 펄로 안 맞을까봐 그래서 목에다 여성 눈썹처럼 메이크업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 많이 안 나죠? 네 네 아니요 오늘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럴 거 같아요 아까보다 여성 눈썹 틀어졌다 아까보다 이번에는 또는 오늘의 대기품로 시작 이즈 귀교해지면서 자연스러운 기분 같고 손등작입니다 편한 것 같아요 결혼하는 느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